으이 큰일이야 냉도비에 맞고 얼어붙어버렸어 이러다간 꼬리에 불꽃도 꺼지고 말거야 리자몽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리자몽 리자몽 괜찮아 이제 곧 따뜻해질거야 내가 몸을 좀 녹여줄게 많이 괴롭지 어 여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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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일이니 어? 어?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아들 엄마 몸보신 시켜주려고 리자몽 고기를 구우려고 한거구나 고기 파티할거면 진짜로 말해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엄마가 상추에다 쌈장에다가 마늘까지 싸웠을텐데 아유 지금이라도 싸와야겠다 아 엄마 그런게 아니라 지금 리자몽이 많이 아파요 꼬리에 불꽃이 거의 다 꺼지려고 한다고요 어머 어머 진짜네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건 가져오셨겠죠 아유 물론이지 쌈장하고 마늘 말하는거지 아니에요 그거 말구요 아 상처약? 담요? 네 맞아요 다행이다 그래 여기 있단다 아유 제가 이렇게 해도 따뜻하게 해줘야되요 구독 휴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자 아유 이렇게 치료해주는거야 리자몽 좀만 힘을 내 어? 어머어머 얘좀봐 어 여멘아 니 손좀봐봐 손이 엄청 빨갛잖아 동생 입은거 아니니? 괜찮아요 제 포켓몬을 위해서라면 어떤 입에도 할거라구요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면은 몸이 얼어붙을거에요 어? 리자몽이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일어났나본데? 어 리자몽 어? 일어났구나 정신차렸니? 리스야 아니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마 몸을 천천히 녹여주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거라구 그래야지 예전처럼 멋지게 날 수 있지 리자몽 좀만 기다려 내가 이렇게 마사지해줄게 리스야 오오오오오 파일이 있는 꼬리있는 불꽃이 어어지겠어 이러다가는 파일이 부채머스의 일터로 데렸고 가야되는데 파일이 빨리 가자 rs 에헤헤 너 그러다 죽어 빨리 가자구 resil 위해서 에헤헤레情況 파일이가 괜찮아야될텐데 으어어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어헤에.. 책에 라면아? 어 네 파일이는 무사해 다행이다 리자몽 정신을 차렸구나 리자몽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리자리사 고맙다고? 뭘 난 너의 친구이자 너의 트레이너일 뿐인걸 그리고 내가 평소에 너무 나약한 소리만 했지 어제 전투는 패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나약한 소리 안 하겠어 나 이제부터 그냥 포켓몬 트레이너가 꿈이었는데 꿈이 바뀐 거 있지? 나 오늘부터 포켓몬 리그에 참가해서 챔피언이 될 거야 엄청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서 어제처럼 패배해서 절대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믿어줄래? 음... 리자... 음... 알겠다고? 그래! 우리 잘해보자 리자몽! 으음... 뿅... 자 리자몽! 바위 체육관 도장을 깨뜨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해 리자... 그러면은 야승의 포켓몬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해보자! 음... 좋았어! 나인테일을 잡아볼까? 음... 자 리자몽! 스톰샤워다! 좋았어! 리자몽 굉장히 강한데? 리자... 역시 믿고 있었다고! 자 그러면은 귀여운 민용을 괴롭혀볼까?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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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민용한테 귀여운 민용한테 플레이어 드라이브다! 르르르르르... 좋았어... 굉장히 강한데? 흐흐흐흐흐...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수련을 해보자! 일곱 시간 후... 좋았어... 거의 몇 시간 동안 야승의 포켓몬을 잡았더니 레벨 10씩 오른 거 같아... 이 정도면! 바위 체육관 블루한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음... 그치? 내일 한번 바위 체육관한테 도전해보는 거야! 어? 음?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? 설마 겨우 클리이저어그러 바위 체육관 블루에게 도전할 생각은 아니겠지? 어? 나는 바위 체육관 도전깨기를 하고 있는 요로를 학구해!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나는 실패했지... 내 포켓몬들은 메가 진화를 못해서 메가 진화? 너도 싸우다가 본적 있지? 그 녀석 거북왕이 갑자기 진화해서 널 공격했지, 나 너도 그 메가 진화를 하지 않으니 이상 이기진 못할거야 근데 그 메가지나는 어떻게 하는건데 에? 그것도 몰라? 그건 말이지 저쪽 지방에 있는 산만격 메가리자몽 보호소를 잡아서 리자몽 X나이트를 얻어야만 메가리자몽으로 치러시킬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리자몽 너도 들었지? 우리도 메가지나를 해보는거야 자 따라와 리자몽 음 분명 이 근처의 사막에 보스리자몽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있는거지? 안되겠다 타고 이동하겠다 가자 리자몽 와 대박 저게 바로 보스리자몽? 오 엄청 멋있는데 리자몽 이길 수 있겠지? 한 번에 없애버리는거야 자 간다 보스 리자몽과 대결 리자몽 바로 이겨버리는거야 간다 스톤샤워로 괜찮아 리자몽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 팬텀 캐라도스 하이드로 펌프를 보여주는거야 아 뭐야 이거 왜이렇게 강해 오 이거 메가지나 얻을 수 있는거 맞나? 하 하루종일 메가 리자몽한테 도전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 이거는 댕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에엥? 야매나 무슨일이니? 저기 저 지금 사막마을에 와있는데요 보스리자몽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못 이기겠는거 있죠? 보스리자몽 오 음 그렇구나 너는 그 녀석을 잡고 싶은거고? 그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흠 우리 박사 집안의 태대로 천혜자 내려오는 비법이 있긴한데 헉 뭐죠? 그럼 일단 이걸 보내도록 하겠다 잘 아껴주도록 해 응? 바로 일렙 가볼이란다 어? 그쵸 뭘 보내신거지? 피씨 포켓몬 전송기를 한번 볼까? 아니 레벨 1 가보리를 보내셨잖아 어? 박사님 이게 뭐죠? 응? 지상 최강의 포켓몬이지 어? 음 이게 바로 댕 박사님이 보내주신 리자몽 보스를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라는데 음 까보리 믿을 수 있는거 맞을까? 까보리 자 리자몽 보스를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는 거야 가자 리자몽, 스톤 샤워 역시 이번에 팬텀 너도 가 갤러더스 아 이거 한 대도 못 때려보고 찌는구만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희망 가보리 가보리 레벨 1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댕 박사님은 정말 엉터리라니까 가보리 무서워 가보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죽기 살기다 가보리 어? 가보리 죽기 살기를 하니까 어? 보스리 저몽이 피가 사포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면 정강석화 레벨 1 가보리가 보스를 이겼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 보스 리저몽을 쓰러뜨렸더니 리저몽 나이트X 이게 나왔잖아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나도 메가 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좋았어 자 리저몽 이제 한번 메가 진화 해볼까? 이거를 너한테 진이기 한 다음에 이즈일 자 진화하는 거야 오 آm 이야하 이렇지 오 메가 x인데 이거? 으쌔 아하하 굉장하다! 이 정도면은 바위 배치는 금방 얻을 수 있겠어! 리자몽! 이제 우리 매가지나 할 수 있으니까 바위 체육관 도장을 깨러 가는 거야 가자 아 시끄러! 너 왜 그러는 거야? 저 녀석은 괴물이야! 괴물! 포켓몬이야! 그게 무슨 말인데? 내가 분명히 승리를 겁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녀석의 거부왕이 엄청 커! 대해지더니 엄청 강해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지? 매가지나라 한 건가? 너는 말해준 줄 모를 거야! 가자 포터풀! 그래도 바위 배치를 위해서라면 도전해야지! 응? 내 녀석은 아까 나에게 지은 그 조물애기 트레이너 아냐? 리자몽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그런 조물애기 트레이너! 이번에는 좀 다를걸요? 저도 엄청 강해져서 돌아왔다고요! 이 팔찌 보이시죠? 호호! 조금은 모습이 달라진걸? 하지만 그런 팔찌 하나로 나에게 이길 수 없다! 자! 잔말 말고 승부다! 가라 꼬마돌! 가라! 캐러도스! 이번에는 좀 다를거라고요! 하이드로펌프다! 하이드로펌프! 이 녀석 좋구먼! 잘해줬구먼! 하지만 내 비장의 포켓몬! 나와라! 거북왕! 자! 거북왕이 나왔겠다! 자! 이번에는 리자몽을 꺼내야겠다! 리자몽 너도 보여주는거야! 너도 메가지나를 하는거라고! 이 녀석 메가지나를 배워왔구먼! 스톤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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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소에 맞다니! 쩔길! 도망물 대포! 포켓몬이라 좀 아픈걸? 어! 피일로 살아남았어! 자! 마무리하는거야! 스톤샤워! 이 고... 어! 이히... 쩔길... 내가 이겼다! 이제! 바이베지를 저한테 주시죠! 이런 젠장! 내 거북왕을 쓰러뜨리다니! 고작 하급 트레이더 주제에 꽤 하는구만! 넌 내 거대이맥스 맛 좀 봐야겠다! 따라와! 어? 거대이맥스? 그게 뭐지? 삐잉! 음... 좋아! 이 정도면은 거대이맥스라도 무리가 없겠어! 자! 이번에야말로 날 이기면은 진짜로 배지를 주도록 하지! 어? 나와라 거북왕! 음... 그냥 평범한 거북왕인데? それ? 이런 데서 배트를 하고 있어! 이 여메... 아... 여기 무슨이리세요? 자 일단 이걸 받고 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타임엑스 밴드란다 이걸 받고 바위체육관 관장이랑 싸우렴 바위체육관 관장은 일반 트레이너에게 타임엑스를 사용해서 절대 배지를 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다구나 그래서 잠깐 너에게 이 낡은 타임엑스 밴드를 빌려주마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저 녀석을 상대할 수는 있을 거야 이게 도대체 뭔데요? 음 써보면 알아 써보면 써볼까? 자 리자본 가자 돌아와 가자 아니 이게 뭐지? 거다이맥스? 이건가? 아니 스킬이 바뀌잖아 다이록 오 다이스틸 어떤 걸 해야지 셀까? 그래 다이드라곤이다 다이드라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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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몽! 우리가 이겼어! 이 배찌를 보라고! 우리는 엄청 강해! 여매니 녀석, 제법인걸? 저렇게 나약한 포켓몬으로 어떻게 파 이 체육관을... 이번 포켓몬 대회에서 1등은 나여야만 하는데! 이러다간 내가 치잖아! 어떻게 하지? 아... 그러면 안되겠군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